오늘 화요일장 힘차게 출발하는가 싶더니 시장이 지금 내림새를 꼽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실전 매우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아침서부터 흔들림이 좀 잡혔는데 사실 아침까지 흔들림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로 흔들리는 건가 좀 의심이 되는데 슬슬 좀 흔들림이 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종목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미 벌써 시장은 벌써 흔들렸었어야 돼요.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받지를 않고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런데 5월 5일 지나고 5월 6일 날이 딱 됐더니 IT 부품주 쪽에서 뭐가 움직였냐면 원익 IPS가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5월 6일 날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IT에서 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LOT 백홈뿐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계속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유니셈도 움직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네페스도 움직이고 IT 부품주들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정상적인 시장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해서 IT 부품주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도 제가 공개방송이라든지 여기서 간간히 인버스의 전략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방송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인버스의 전략 끝나지 않았다. 지수가 여기에서 2000을 가든 뭐 2050을 가든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조정을 또 받을 수 있는 흐름을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수가 좀 계속 버텨주는가 싶었더니 오늘 나와주는 이 첫 흐름은 바로 뭐냐면 오늘 5일선 이탈의 첫 음봉 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흔들리는 본격적인 모습이 오늘 지금 첫날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은 여전히 아직도 비정상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정상적이라는 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야 돼서 버티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00 지지 1900 지지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21선과 61선의 강력한 지지 굉장히 강력한 지지입니다. 5일선은 이탈이 됐지만 61과 21선이 깨져야 이게 본격적인 조정이 돼서 1800 1700을 빠지면서 종목들이 빠지는 거지 61선, 22선 깨지 않으면 이거는 쉽게 아직은 빠진다 안 한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종고점 부분에서 음봉 하나 떨어지긴 했는데 5일선도 깬 것도 아니고요. 5일선 다시 여기서 늘려놓고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들을 고점 있는 것들은 쫓아가지 말되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에코프로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원익 IPS 지금 좀 떴죠. 떴으니까 당연히 밀려야 되는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승부볼 종목들, 바닥 종목들을 승부할 종목들, 사회될 종목들을 가져갈 거라면 물려도 저런 쪽에 물리는데 그냥 물리기는 좀 아쉽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자세한 전략을 제가 좀 이따가 공개방송 때, 공개방송 때 언급할 거니까 오늘 공개방송 꼭 들어오세요. 아직 시장은 61선, 22선 깨이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1900이 깨져야 되고 그다음에 1900이 깨지고 나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내려오게 되면 결국 공략해야 될 종목들은 2차 전지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자세한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그 모양을 보여주면 아, 지금 시장은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인버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좀만 움직이게 되면.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바로 밑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왼쪽에 이제 여기 대홍주 쪽이거든요. 대홍주의 흐름을 제가 잠깐 살펴드릴게요. 하이닉스입니다. 아직 하이닉스의 모양은요,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저점의 지지라인을 지금 구축해놓기 때문에 아직 좀 애매합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양봉으로 받쳐 올리게 되면 시장은 안 빠지고 1900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가 하이닉스가 살아나면 지수도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61선과 21선을 지지를 깔고 다시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들 털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이닉스가 안 무너지면. 그런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저점이 깨지면서 일단 8만 1천 원이 깨지겠죠. 8만 1천 원이 깨지고 8만 원까지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선 지수는 1800, 1700 깨지면서 밑으로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바로 밑에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꺾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삼성전자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대형주들도 제가 살펴드릴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살펴봤고 삼성 SDS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 꺾인다는 게 이런 게 지금 조정이라는 거죠. 꺾인다는 느낌보다는 조정. 여기 추세가 무너졌죠. 얘도 조정으로 들어가고 삼성물산도 오늘 조정을 받기 시작하게 된 거고 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여기 단기 추세는 조정받았는데 전접전까지 내려갔고 한 번 더 빠지면 얘도 이제 조정을 이쪽으로 내려가겠다고 보여지는 거고 건설주, 건설주도 지금 여기 지금 단기 추세 한 번 꺾였죠. 이제 전저점 하나 남았지 하나 더 깨지면 이제 조정으로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오늘 드디어 이제 5일선 이탈되면서 이런 거, GS건설 여기 전저점 자리, 여기 지지가 됐는데 오늘 깨졌죠. 이런 걸 봤을 때에서는 지금 오늘 흔들리고 있는 흐름이 일단은 맞다. 그런데 아직 하이닉스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1900을 버틸 것인지 아니면 그걸 깨가지고 1840도 깨고 1800도 깨고 본격적으로 1700, 1600으로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고 움직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거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야 되지만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조그맣게, 그러니까 반등이 약한 상태에서 다시 되빠질 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때에서 이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그거는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최근에 시장의 반등세가 예상보다도 크게 저는 1950짜리가 최대 반등 목표치로 봤는데 거기를 돌파를 하고 버티는 흐름까지 보여줬어요. 이거는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강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하는 겁니다.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본격적인 조정에 대한 시그널은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1900 일단 깨져야 되고 1840이 깨져야 되고 1800을 깨면 그러면 1700, 1600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종목들을 사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야 될 종목들을 뭐를 해야 되느냐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헷갈리시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 꼭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점검을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첫날 오늘 오일선 이탈이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